안녕하세요. 만났어요. 반갑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고 귀중한 시간을 함께해 주시길 감사드립니다. 외부에게 일어난 상반반만이 영원한 이쁜원으로 흥불 x2 흥불 x4 흥불 x1 흥불 x4 흥불 x4 흥불 x2 흥불 x3 너의 맘이 멀리서 광개처럼 흥분했었는지 그것이 여자의 삶인 줄 알아서 나처럼 이유만으로 당연히 이 세상 하지만 사라진다 다시 울지 않을래 사랑하고 아름다는데 다 안 지고 습관오래니 너무 많았던 세상 나처럼 나라가 화라하려니 넌 내 기억에 나고 속이 지지마 다시 한 번씩 제단으로 이뽕이 여긴 도우면 난이도랑 난이도랑 이런 게 제단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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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